네, 빨리 갑니다. 토마토 시스템 최종 청약이 끝났죠. 청약 건수는 좀 더 들어왔고, 경쟁률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비슷했고요. 네, 최종 청약 28,572건 들어왔죠. 한 2만 7천 건, 6천 건 사이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, 마지막에 좀 더 들어왔고요. 균등은 3.76죠. 76% 확률로 4주 또는 3주를 받을 테고요. 비례 경쟁률은 531이 나왔습니다. 비례 한 주는 484만 원이고, 증거금은 5200억 들어왔죠. 상장은 27일이고요. 공모주 수수료 1천 원 있고, 저는 균등만 했습니다. 비례 하려다가 그냥 뭐 좀 귀찮은 그런 것도 조금 있고, 현재 가격이랑 코넥스 가격이랑 별 차이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균등만 받아서 가바퀴에 찍힌 한두 마리 정도 목표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정 수량이 나오면 다시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